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텔 수학의 이현 선생입니다. 여러분 겨울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새학기가 시작할 때가 됐는데 사실 겨울방학이 마무리될 때쯤에 해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학기 되니까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하고 열심히 파이팅하자!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연이어서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뉴스에 들려가지고 좀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혹시나 해당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강의를 보고 있으면 좀 더 개인위생 잘 챙기고 관련 지침 잘 따라가지고 별일 없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조금 더 안전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건강을 잘 지키되 우리가 또 학교를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3월 학평 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학기가 되면은 일단 3월 학평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3학평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중간고사 대비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중간고사 대비. 일부 지역에서 3월 학평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보지 않는 친구들은 사실 3월 학평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일단은 3월 학평을 보는 친구들은 지난번에 케이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기출 문제나 여러 가지 지난 과정에 있던 복습들, 복습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계약이 연기된 학교들도 있지만 시험 기간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향이 없다면 4월 중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이렇게 중간고사가 시행이 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3월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렇게 여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겨울방학 때 많이 공부를 했던 거겠지. 중간고사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개념 정리를 충분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개념 정리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두 번째가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죠? 겨울방학 때 학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방학 때 아마도 예비고일 친구들은 수학상을 위주로 공부를 했을 거고 예비고일 친구들은 수학1이나 아니면 확통 아니면 수학2를 위주로 공부를 했을 텐데 사실 겨울방학 때는 여러 가지 학원도 많이 다니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학기가 시작이 되면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그 책이나 여러 가지 소스들 여러분 전부 다 덮어버리고 그렇잖아 우리 학원이 종강할 때에도 왠지 후련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걸 다시 어떻게 좀 잘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잘 안 하거든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원에 대한 강의에 대한 프린트나 자료들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학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강의 위주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은 것이지 여러분들 스스로 체화가 됐다는 느낌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 나 스스로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교재나 책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충분히 고민하는 시기는 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거나 강의를 들었을 거 아니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들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틀렸던 문제들 틀린 문제들 위주로 위주로 학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겨울방학 시작할 때 마인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지 그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을 생각한다면 혹은 하물아폰 기간을 생각한다면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위주 잘 이해가 됐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개념들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하셔야 시험 대비 들어가서 충분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특히나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나 유형이나 아니면 개념이나 좀 지엽적인 것들이 많아요. 특히 제 학생들 내신 문제의 서술형 문제 같은 여러분 틀리게 하기 위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출제한 학교도 분명히 분명히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기에는 쓰기 좀 민망하니까 너무 세부적인 개념 너무 세부적인 개념 너무 세부적인 개념이나 세부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의 특성화된 문제들 특성화된 문제들 물론 욕심이 나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4월 달로 미루세요. 미루어도 돼. 무조건 4월 달에 하라는 게 아니고요. 4월 달로 미루어 놓으시는 것도 좋다 이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눗셈 정리에서 수학상에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시험에 계속해 출제되는 내용이지만 그 유형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게 발전되진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공부해서 완벽히 기회해 놓으면 매우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걸 외워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3월 달 돼서 까먹거든. 그럼 차라리 4월 달 돼서 시험 때 들어갔을 때 그때 외워야 시험 때까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역적이나 좀 발생이 특이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특성화된 그런 문제들을 공부하고 있다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좀 굵어질 수 있거든요. 뿌리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개념들과 우리가 필요한 중요 유형들 위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할 때 나머지 가지치기를 하면서 잎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학교 가는 생각에 좀 들떠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신학기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이제 그렇게 뭔가 우리가 마인드가 기분이 신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나를 직접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거나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잖아. 그렇지 않거나 그렇더라도 전부 다 개인위생 잘 챙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좀 힘든 시기가 좀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몸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유생도 잘 챙기고 별일 없게 지나가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도 현장에서는 수업 열심히 하고 있고 좀 그 아이들 챙기고 있을 거고 Q&A에 올려주시는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화들 말주의로 잘 유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별일 없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퀘스트나 아니면 다음 우리가 인사할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별일 없기를 바라고 겨울 방학을 잘 보낸 친구들은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강의나 아니면 영상에서 만날 땐 조금 더 기분 좋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